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성리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오카이 이번 전쟁은 이 네 부대로 이 전쟁을 끝내겠다.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이 전쟁은 스 arrival MC на 뱃봄 whether she can do it by her powers! 뭔가 열 남았네요. 내부에 들어갔다면 뭘 살아나오겠네. 심각한 일을 막 neuromus 아 맞네 미안해 뭐가 열나맞네요 저 4부대 들어갔다 몰살당하겠네 어 심각한 뭐니야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 마키짱님 별풍선 30개 축하드리 어 30개로 31번째 팬클럽 축하드립니다 응? 순간 뭐냐 별풍선이 축하하다고 그럴뻔했어 뭔소리야 저건 도대체 마이로이드 아 글로리어스 빅스트리 마이로이드 지원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쩌쩌쩌쩌쩌 우리는 자랑스러운 비조군이다 비조 비엠조선 에 줄임말입니다 어 소리도 없이 들어온다 닌잔데 전부다 자랑스러운 비조군의 영광을 조선 로드 대중 레이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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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아시가로 일소조자이마스 마키장님들보선 10개 감사합니다 뭐야 뭔가 누워서 오는거야 저기 궁병있네 이 안으로 무슨 궁병낸데 총 뭐 대포설이거나 엔커밍 엔커밍 어둠석에서 창병대가 나타났다 안녕 반가워 친구들 고 거의 11차 세계대전 보는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여 승리를 위하여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라 위에서는 전혀 안보이는 가자 침공이다 야 안개 속이라서 뭔가 느낌있네 대부대가 움직여도 그렇게 표시가 안나 어둠 속에서 움직인다 오라 오라 자 전부 달라붙었고 들어갑시다 니가 얘기라 내가 얘기라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고 부대 성문을 불태워라 자 고고고고고고고 아니 개판 5분전이네 불지옥인데 거의 인자이 자 저쪽 방경을 한번 살펴볼까 어 갑자기 뜬금없이 숲속에서 대군이 등장했습니다 뜬금없이 숲속에서 미친듯한 비조군들이 등장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비조인들의 영광을 인커밍 거의 제국군 수준인데 거의 제국군 수준이야 뭐요? 이 어마어마한 대군이 실제로 지금 촬영중인거는 렉이 전혀 없거든 근데 아프리카가 프레임이 좀 낮아서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왜 화살을 맞았어 나는 지금 딱히 렉없이 쾌적할 게임을 즐기고 있거든 큰 렉 같으면 없어 야 중앙 진지 먹으러 가자 여길 먹어 성문을 열어라 성문을 열어라 얘들이 성문을 여는 순간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군이 이곳을 침략할 것이다 거의 태극기운 알림이다 성문이 열렸다 전 부대는 들어라 돌격하라 성문이 열렸다 성문이 열렸다 전군 돌격하라 전 som 등장 이후나마 사라진 사각 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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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암살이었다 완벽한 야습이었다 야습은 아니지만 안개습이었다 훌륭해 이번 작전은 아주 완벽했다 훌륭해 난 뭐로 싸우는거야 검이 잘 안보이는데 병사수 와 병사수 올려줄까 모두를 넣는게 아니라 파일만 건드리면 돼 파일만 건드리면 돼 아 2배가 2,500명 2배가 500명 기존에 750명은 3배였고 올리면 돼 올리는 거야 설정하는 건 어렵지 않아 맘만 뭐야 설정하는 건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육군도 모아서 대기해 놓고 야들은 뭐야 한번 해보자는 건가 여기는 또 훌륭한 훌륭한 저급 병사들도 뽑을 수 있네 기마대가 사전거리 200이면 갑사하고 똑같다 하면 이건 좀 사기지 오케이 오케이 조선은 아시아의 고양이가 아닌 호랑이가 되어가고 있다 이거 두 개 딱 먹을 수 있다 이거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거 위에 거 죽 먹고 잘라뿐 되네 아까 신난다 근데 약간 렉이 걸리는 것 같나 하나 30도 불안한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어떻게 될지 나도 책임을 못 지겠어 10분이나 대꾸만시야 내가 정하는게 아니니까 이거 보면은 1도가 그렇게 쉽게 바뀌었겠냐 어지간해가 1도가 어제 어제 내 자른데 33도더라고 와 보면서 웃겨갖고 33도더라고 응만할뻔했어요 토업아 아직 명나라하고 우린 싸움도 안하고 있는데 아직 명나라하고 싸우는거 아니야 어 그 그냥 옛날에 이제 바래쪽에 소수민족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 소수민족을 통일한 다음에 이제 명나라하고 싸워야 돼 명나라는 좀 크단 말이야 매우 상륙작전도 펼쳐야 돼 명나라하고 전쟁치면은 상륙작전도 펼쳐가 해상전도부터 먹어야됩니다 점마는 그냥 자동전투로 잡을게요 뭔가 재밌을 것 같지가 않아 점마 때려잡는 거는 아따 얻어 터질라고 가자 자동전투로 죽일게요 이건 뭐 별거 없으니 아따 얻어 터질라고 야 근데 조선군하고 명나라군하고 장수가 비슷하긴 한데 조금 틀리네 역사적인 전투됐다 재미를 위하여 내부대 깔고 자 또 침공준비 여기 갈수있네 일로가서 침공준비를 하라 역시 전투민족 공성장비같은것도 좀 들어 놓고 이래야되는데 아직까지는 뭘하기가 애매하구만 한턴당 만원씩은 들어와야되요 어 우리는 아주 멋진 외교를 펼치고 있어 우리하고 함께할까 아님 죽어 야 이제 무역을 받아주네 아까는 처음에는 엄청 튕기드만 이제 막 무역을 받아주네 이래야되요 그렇지 무역을 받아줘야지 그래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갖고 니들을 좀 더 빨리 침공하지 보라살이여 나 성벽둘는것 때문에 나도 지금은 내정이 먼저야 원래 선 내정 후공격이니까 원래 선 내정 후공격이니까 원래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끼어갖고 그냥 싸우고 지지그 뽑고 하고 있는거 뿐이니까 나 여기예요 오케이 자 근처 나라고 야 만원씩 들어온다 크으으읕 역시 무역의 효과를 끝내줍니다 만원씩 들어오는구만 한턴당 만원씩이니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하면 금방 내정 잡네 야 전쟁하고 내정하고 둘 다 하고 있어 야 좋아요 아 이 땅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임마가 절대로 안 넘기겠지 넘기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 여기도 먹고 먹어갖고 바로 중국하고 이 쇼부를 쳐버릴 수가 있어 중국도 아직 통합이 다 안되있네 위에도 뭐가 있네 이 뒤에 거 점령하는 거 엄청 많아 찹찹 무역만세 외란 터지기 직전이야 걱정하지만 외란 안나 여기 여지간에 갖고는 외란 안납니다 지금 외면은 일본도 지금 통일 중이거든 일본도 지금 통일 중이기 때문에 일본 그러니까 게임상에서 지금 외란이 터질려면은 적어도 한 200톤은 지나야 돼 그래야 저 어느정도 정리가 돼 아직까지 일본도 지금 한개의 나라가 아니거든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지 개판인데 원래 일본이란 나라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동시 침략해갖고 탁탁 먹으면 안되겠나 동시 침략 딱딱 해가 두개 탁탁 먹고 명조까지 쇼부바가 이거 인수받고 아이고 재밌다 신나는구만 그전까지는 돈을 이빨에 뜯어내자고 일단은 초반에 쇼부바가 무조건 농장부터 올려야 합니다 농장에 이제 기반이 딱 끼면은 이제 식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성이고 뭐고 신나게 올릴 수 있어요 자 한턴 덕 만원 뜯고 이제 인수해버리고 자 일단은 여기 먹고요 여기 먹겠습니다 둘다 착착 먹고 그 다음 명조하고 그러면 최후 국방선하고 이제 최전방하고 명조하고 붙을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드라인 쳐버리고 위로 이제 가드라인 쳐버리고 뒤쪽에 싹 다 인수합병 한 다음에 이제 명조 치러 가는거죠 말랩양반은 벌써 만들고 있어 어 누구보다 빠르게 만들고 있죠 명조가 이게 생각보다 커갖고 명나라도 이제 삼국시대 나고 하면은 우리가 또 갈라먹기가 참 좋은데 명나라가 지금 너무 커 오 저 개판치고 있네 한 번에 날아가서 뺏어야 되는데 명조한테 뺏기기 전에 명조한테 뺏기면 골치 아프단 말이야 명조한테 뺏기면 골치 아프단 말이야 아이네 야들은 어느 나라 군이야 이거 일단은 겨울인데 이거 같은 군이지 같은 군이야 아니네 아 골치 아픈데 야들은 어느 나라 군이야 야들은 여기네 오케이 해결해줄 수 있다 공격 자 바로 뺏어 먹고 오카이 대기